전주시 기독연합회와 전주시목위원회가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감사예배를 가졌습니다. 전주신일교회 최임곤 목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수장이 돼 전주시 부흥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전주시의 기독인들을 대표하는 만큼 임기 동안 시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제38대 전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.